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하네요? 그럼 등록을 누가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이 등록한다. 그럼 여기서 등록은 뭘 등록합니까? 토지의 표시와 뭘 등록합니까? 소유자를 등록하지. 아까 전에 토지의 표시와 뭘 등록한다? 소유자. 그런데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다, 소유자다, 토지의 표시. 이건 언급을 안 하는 거라. 오케이? 그러면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다. 그게 자식이다, 토지의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럼 지목이 변했다, 면직이 변했다,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을 때는 신청 아니면 몰란다, 재과. 자, 등기는 네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은 신청, 촉타, 직권, 명령 이런 게 네 사람이에요. 지적은 두 사람입니다. 신청 아니면 몰란다, 직권으로 한다. 그럼 이 신청은 또 세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유자 가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원칙. 그다음에 대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대비 신청할 수 있는 데는 네 명입니다. 그럼 나중에 네 명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사업 시행. 그럼 이건 딱 해결해서. 그럼 여기서 공부해 드릴 거는 이거는 신청할 필요가 없고. 사업은 누구 하니까 사업 시행.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대비 신청할 수 있는 데는 몇 명, 네 명. 그다음에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했다면 바로잡아야 되거든. 그럼 신청 아니면 몰란다, 재과. 그럼 항상 신청이 원칙이니까 신청으로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력소관증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을 내놔.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는 이 절차를 물어요. 절차. 항상 물을 때는 1번만 물어. 이 밑에 거는 묻지 않다라고.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케이? 그럼 절차입니다. 첫째 질문 다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럼 여기서 시험에 항상 낼 때 이 동이죠. 여기 이 동이죠. 이 동을 항상 뭐로 쓰더라? 용으로 쓰더라.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썼대요. 그러면 O, X다. X. 맞아요. 그 항상 모를 때는 토지 이동이죠. 이 토지 이동이죠. 이것만 항상 가지고 가면 돼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한다.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누가 봅니까? 지력소관청. 그럼 지력소관청이 시이다. 시장, 군수, 구청자. 그럼 계획 수립도 시이다. 시장, 군수, 구청자. 이게 시군구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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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군구별로 보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마다. 이따. 잠깐 보세요. 이 사람이 수립한다는 건 이해합니까? 그럼 이 사람 위로 가면 시도지사지. 아래로 가면 읍면동이지. 그럼 시군구가 위로 갈 수 있다. 시군구가 시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지. 시군구가 시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지. 그러나 시군구가 읍면동의 계획은 수립할 수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마다 있다. 그럼 만약에 밑에 게 시험에 나왔다면 어떡할 건데 이러면 이렇게 보세요. 상식으로 보세요. 계획 수립이 먼저 온다. 조사가 먼저 온다. 당연히 계획 수립이 먼저 오지. 그 다음에 조사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된다 안 된다. 대제. 조사 부지. 맞아요? 대제.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우리 가장 많이 들어봤던 글자 중에 하나가 토지의 표시가 변했지. 이게 시이다.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한다. 한다. 그게 시이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에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뭐다? 정리.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개만 안 틀리면 됩니다. 맞아요? 네. 조사 조사부는 틀릴 리가 있답다. 그럼 이렇게 딱 해놓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볼게요. 자 등남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등록이죠. 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도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 누가 등록한다? 국장. 시이다. 국장. 맞죠? 대. 그럼 옛날에 시험에 나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이다. 모든 토지. 이걸 관리 토지 이래 쓴 거예요. 이걸 만약에 글자를 차단했다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다 출생신고를 통해서 이름을 올려야 된다. 그럼 특정인만 올린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모든 토지를 등록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 토지만 등록한다는 말은 O다 X다 X. 그럼 이것만 차단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못 차단해면 틀리는 겁니다. 이 글자에 뭐라고 썼다? 관리 토지 이렇게 쓰는데 못 차단해면 틀리는 거예요. 통과. 그 다음에 지도 공부의 모든 토지 등록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죠. 지번, 지모, 면접, 경계, 좌표.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시이다. 토지의 표시. 맞아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싫어. 토지 이동. 그럼 바로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럼 누가 신청합니까? 소유자. 그럼 어디다가 신청합니까? 지로 속 안 차. 그러면 지목변경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로 속 안 차. 분할합병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로 속 안 차.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로 속 안 차. 자, 그러면 역할이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글자로 봅니다. 지로 속 안 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성인을 받아야 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이 지문은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이렇게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고 읍면 동장이 있어요. 자, 이때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이단이다. 그럼 지적소관청의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루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성인을 받고 보는 게 몇 개? 세 개. 이 세 개 딱 이오면 한 문제 맞춥니다. 무조건.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칙. 이 세 개 딱 이오면 한 문제 맞춰요.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거든. 한번 봐 볼게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독자적인 한 문제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 지적은 이렇게 잘 냅니다. 이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빈칸을 이래 만드는 거라. 빈칸을 만들어서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시다 시군구, 시다 읍면동 이렇게 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해결이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로이사 승인사항 이단이다? 아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군구 읍면동별로 수립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딱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문제 맞췄어요. 그럼 뒤에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토지, 이 말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이동이다, 이용이다. 이동입니다. 이동. 이용하면 O다, X다, X. 그래 딱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어졌어요. 어? 자. 그러면 해결이 되어있어요.